군부대에서 술에 취한 병사들이 음주운전으로 경계 시설물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3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비 소송 초대형 사고 설명해드림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. 일비는 공군의 제1전투비행단을 뜻합니다. 글쓴이는 몇 명이 술 마시고 만취해서 자동차 탈취하고 비행장 외곽에서 시속 100km로 달렸다며 철조망 5개 뚫고 헌병들이 출동해서 조사 중이라고 한다고 썼습니다. 이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공군에 따르면 3일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2명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군사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받고 있는데요. 이들은 술을 마신 뒤 무단으로 군용 승용차를 몰았고 기지 외곽 도로의 철조망을 여러 곳 들이받은 다음에야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병사들은 타박상 등 상처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술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공군은 군수사단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여러분 저의 지혜 지혜 선택은 어떻게 구했는지ym station B pagina Mona acquiescachteedia 장어?